50,000루블? 이게 50,000루블이라고요? 300백짜리야 와.. 개 비싸다 진짜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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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비싸 와 벌써 화력이 날라 화력이 날라 와.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준입니다 자 오늘 2019년 12월 31일인데요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 한국은 이미 1월 1일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한 7시 정도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한테 진짜 2019년 엄청나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에 직장을 많이 옮기기도 했고 또 뭔가 더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블라디로 간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동도 많았고 그 사이 힘든 기간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새로운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게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는 참 보람찬 마음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람찬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고 마지막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이따가 여기서 이제 12시 딱 이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폭죽을 터뜨리려고 폭죽을 사러 갈 거예요 여기도 폭죽 사람들이 진짜 뭐 연말 되면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저 여기 오는 길에 계속 폭죽 터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 12시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폭죽 많이 터뜨릴 건데 그때 이제 저희도 어떤 폭죽을 하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3년 5년 10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셨더라도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모두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있다가 폭죽노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죽을 사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5만 룰블짜리 제일 비싼 거 저거 저게 5만 룰블짜리라고요? 어 300만 아 진짜 5만 룰블? 이게 5만 룰블이라고요? 300발짜리야 와 개 비싸다 진짜 와 폭죽 장난 아니네 한국은 얼마나 하지? 한국은 그렇게 안 보이네 한국도 폭죽노래 하잖아요 한 2분 만에 100만 원이 날아가네요 저 이거 산다고요? 본다고? 이거 뭔지? 자 지금 화면으로 볼 거는 4만 3천 5백 룰블짜리 한 80만 원짜리 폭죽 저 화면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거에요? 이게 230발짜리 이건 230발짜리 이건 230발짜리 약 80만 원 와 그냥 불똥만 튀는데 그냥 이게 80만 원이라고? 아 그럼 이거 1초에 몇 만 원씩 터지는 거냐 이게? 1초에 거의 한 8천 원씩 터지는 거에요 와 1초에 8천 원씩 터지는 거에요 와 1초에 8천 원씩 터지는 거에요 저게 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거 한국에서도 파는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아 뭐 저런 것도 이제 다 한국에서 팔겠지만 이거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이거 막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썼는데 이거 막 벌 같은 거 위잉 하고 날라가는 거 와 이거 얼마야? 230루블? 이름이 수페바부시카 230루블 와 나 저거 하나에 500원인가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4천 원 안에 하나에 이게 제일 멋있는 폭죽이라고 해요 그 사미크루토의 사이옷 와 약간 올챙이처럼 하늘로 올라가네 약간 생명의 탄생을 보는 거 같습니다 이거 카드가 있나요? 네 10% 할인받아서 65,000루블 오늘 100만 원 하늘에서 터지는 거 보겠다 비싼 거면 크고 무거워야지 폭죽을 이거 큰 거 하나 이거 얼마짜리에요? 80만 원짜리랑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거 세 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? 뭔데 저게? 뭐 한 건데요 방금 좀 더 들고 왔어 좀 더 들고 왔다가 위로 해당 해당 뭐 한 건데? 아깝다 이거는 뭐 껍데기를 벗겨야 되나? 네 여기서 타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타면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돼서 쭉 이렇게 이런 큰 폭죽은 안 돼 처음 해봐가지고 시작! 10만 원짜리 15만 원이니까 10만 원짜리 자 구르 붙이시고 전 도망을 가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? 아 찢었는데 이렇게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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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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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아까 올챙이야 올챙이 어 그거 해줘 조명 해줘 새해 마시는 막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뭐야 내가 영혼집 나가요? 이티브지 이티브 이티브지 음 맛이 좋구만 다 마셨는디? 아우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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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이제 12시 되니까 여기저기서 다 폭죽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도 지금 터트리고 있는데 와 오늘 산 것 중에 제일 큰 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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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벌써 화력이 달라 다 쏘고 남은 잔재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긴 이쁘긴 해 폭죽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뭐야 귀엽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거꾸로 아니에요? 아 아니구나 거기서 불이 붙으니까요 그쵸? 오 불에 사겼는데 이게 뭐야? 이게 다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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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진실하게 해서 그렇잖아 오우 어쩔다 역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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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따가워 따가워 갑니다 아 라이준 강차 할 때야죠 구독! 좋아요! 딱! 오! 야! 아 이거 잔뇨! с новым годом, ребята! 야, 야, 야!